오늘 뉴스 키워드 포켓몬빵입니다. SPC 3립이 올라왔네요. 지난 2월 24일이죠. 포켓몬빵이 새로 나왔습니다. 1998년 처음 세상에 나와서 큰 인기를 끌었던 이 포켓몬빵이 16년 만에 다시 재출시가 된 건데요. 일주일 만에 150만 개 이상 팔렸다고 하죠. SPC 3립 베이커리 신제품의 같은 기간 평균 판매량보다 6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신제품에 대한 기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주가를 가장 기본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재출시 당일에도 SNS 구매 인증이 한 5천 건 이상 게시글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포켓몬빵의 인기를 얻은 SPC 3립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0, 30대의 향수를 다시 한번 끌어올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픈런을 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포켓몬빵 좋아하셨나요? 저 어렸을 때 많이 먹었죠. 스티커도 뜯다 붙였다 하시고요. 그렇죠. 20, 30대가 아니라 30, 40대의 추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이슈가 뭐냐면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에요. 오늘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하락했어.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 하락해서 나사 선물이 하락을 해서 하락한 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유가가 개장하자마자 12%, 15% 폭등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사 선물이 급락이 나왔던 거거든요. 한마디로 초인플레의 우려감들이 지금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유가가 조금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소맥, 미일이 지금 폭탄주 아닙니다. 미일 선물 가격이 다시 한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4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도 지금 거의 상한가 언저리에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들이 시장을 좀 억압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보면 유가 관련된 정유주들이 아침에 상승했다가 약간 하락반전, 상승부 좀 둔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사주들, 포스코 인터내셔널, 엑스 인터내셔널이 대거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재강 관련돼서 좀 이제 뭐라 그럴까요? 가스 이런 부분들 개발 가능성이 좀 있다 보니까 일부 반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조금 이런 쪽의 상승 쪽보다는 오히려 인플레 관련, 그러니까 뭐랄까요? 식품 관련된, 엑플레이션 관련된 쪽이 조금 더 반응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비료, 종묘 관련된 기업들, 효성오입비는 20% 이상 오르고 있고요. 남해화학, 조비가 한 4에서 5% 오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수산주들이 아침에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왔는데 동원수산, 한성기업, 신라SG 등이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SP3입을 얘기 안 하고 딸은 옆으로 좀 샀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결국에는 이 엑플레이션이 시장에서는 주를 이루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엄밀히 따지면 엑플레이션을 대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비료를 많이 퍼붓는다고 해서 갑자기 사이즈 생산이 2배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응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지만 SP3입 같은 어떻게 했든 밀가루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을 수입을 해서 재가공하거나 혹은 재판매하는 업체들은 이러한 가격이 상승했을 때 가격 정가를 하면서 뭔가 돌파오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이런 흐름들은 올해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P3입이 상당히 이런 제빵 관련돼서 여러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 또 성장 모멘텀을 가고 있는 게 새로운 제품들에 대해서 방금도 포켓몬 리워드 상품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리뉴얼 상품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B2C 관련해서 푸드 사업이 상당히 좀 수익성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베이커리 사업 부분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SP3입 강구하는 거 보시면 집에서 빵을 이제 손쉽게 뭐 한 오븐이라든지 아니면 에어프라이기로 해가지고 4, 5분만에 빵을 좀 구워서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을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사 먹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요즘은 이제 스스로 좀 집에서 해먹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빵들도 이제 그런 식품으로 약간 즉석식품처럼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새로운 시장을 좀 개척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SP3입이 최근 몇 년 동안 심혈을 기울인 게 식자재 유통사업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이게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받았죠. 학교 다 휴학을 하고 있고 학교를 단축 수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급식이 많이 저조했는데 이제는 정상 등교하고 정상적인 회사 직장 생활을 한다면 급식 사업이 좀 안정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올해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라면 최근에 CJ 프레이시가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줬었어요. 그러면 SP3입 같은 경우도 오늘 약간 눌림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엑플레이션을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식자재 유통이라든지 혹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럼 저는 주목을 덜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SP3입 충분히 고점 돌파 기대감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